큐맨이 인도에 다녀왔어. 어떤 동물들을 만났을까? 히말라야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있는 게 맞아? 제법인걸? 흰머리의 설계를 찾아봐. 벌써 찾은 건 아니지? 여기 있지. 인도 큰 다람쥐를 찾아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좋아! 공적은 어디에 있을까? 꼼꼼히 찾아봐. 남다른 집중력인걸. 꼬마 인도 사양 고양이는 어디에 숨었을까? 이런, 시간이 끝나고 말았어. 가오르는 어디에 있을까? 논을 크게 뜨고 찾아봐. 뱅골호랑이를 찾아봐.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야. 붉은 땡기 물때새는 어디에 있을까? 붉은 땡기 물때새는 어디에 있을까? 붉은 땡기 물때새는 어디에 있을까? dereg 어렵지? 제법인걸. 물총새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옆에 있는데. 물총새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물총새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인도 천상갑을 찾아봐 시간 끝! 여기 있었네 인도 코끼리는 어디에 있을까? 벌써 찾고 쉬고 있구나 인도 코끼리소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시간이 다 되었어 성공이야! 우리가 해냈어! 다음에도 함께 해줄 거지? 안녕! 또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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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